반갑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시진핑과 블링컨 면담을 했죠. 블링컨이 중국 방문하면서 좋은 관계 개선이 되질까 이런 기대감이 좀 많았습니다.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하루만에 지금 바이든이 시진핑은 독재자야.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.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.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. 이렇게 되니까 미중 관계 개선 이런 부분으로 기대를 하다가 이거 안되겠는데 미중 관계 개선은 안되겠다. 이런 분위기로 하루만에 시장 분위기는 공매도들이 아주 판을 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파월호 의장이 국회 출석을 하죠. 국회 출석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금리 정책, 금융정책 어떻게 펴 나갈 거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또 발언을 할 겁니다. 여기서 어떤 발언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경계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. 투심이 이제 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가 아주 판을 칠 수 있는 그런 지금 완벽한 시장으로 진행이 되고요. 시장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변했다. 파월호 의장이 21일부터 22일 의회 출석 금리 관련 시장 우려를 잠재울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유증신은 별로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. 거의 보합 수준이죠. 보합 수준 0.03% 좀 올랐다가 0.03%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자 요런 지금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증신은 코스 1.1% 하락에 코스피가 0.7% 하락인데 체감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폭락장입니다. 폭락장 시총이 좀 높은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SK인익스 요런 걸로 지수를 좀 잡아놓고 나머지 다 박살을 내버리고 있죠.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. 2차전쟁 관련주들 시총 높은 걸로 지수를 좀 잡아놓고 테슬라 급등했죠. 좀 잡아놓고 나머지 박살을 내버리고 있죠. 지금 이 구글메타 뭐 양원 흐름이 없고 반도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죠. 엔비디아 좋았죠. 요런 상황인데도 우리의 증신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. 요런 부분 하나와 그리고 이제 자 요게 이제 좀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진핑 블랑크 맨담 하루 만에 바이든 시진핑 독재자야 요렇게 얘기해버리죠. 독재자에게 큰 당혹감 경로에서 벗어났다. 화가 난건의 정찰풍선 어딘지 몰라서 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뭐 내용 자체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풀어 좀 가려고 했지만 이야기가 잘 풀리지 않았죠. 자 풀리지 않은 요런 지금 분위기에 발언이 나와 버렸습니다. 자 이런 발언이 지금 또 나와 버리면서 자 보면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객 인정화 안정화기로 합의는 했는데 군 간 핫라인 재개는 실패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. 그리고 이제 시진핑 대통령은 내가 마음대로 잘 안 된 것 같아. 독재자야.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. 요렇게 이제 돼 버리니까 지금 지수에서도 좀 나타나는 게 일본은 뭐 계속 좋습니다. 0.6%로 오르고 있죠. 중국 이래 되든 말든 뭐 모르겠고 미국 따라겠다. 이런 분위기고 자 그리고 항생이 2%나 급락 중입니다. 자 이게 이제 요런 부분이 좀 크게 작동하고 있죠. 시진핑은 독재자 이런 부분 좀 크게 작동하고 있다. 중국 정시도 0.6%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부양책을 각종 부양책을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별로 없습니다. 지금 실적이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쪽이 약세고 홍콩은 또 공매도가 아주 활발한 나라다 보니까 공매 열심히 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. 우리나라도 공매도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습니다. 자 이 네이버 한번 보시면 유튜브가 라이브 커머스로 쇼핑하는 부분도 프로젝트 형태로 좀 해보겠다. 요런 부분을 재료 삼아서 내려치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런 악재 하나 떴다. 요런 부분에 시장은 아주 강력하게 매도하고 있죠. 외인 기관들 금방 봤던 이런 환경이 그동안에 주가는 많이 올랐겠다. 이제 내려치겠다. 아주 강력한 호재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다. 그러면 아주 공매쳐서 제대로 좀 먹어보겠다. 오를 만큼 많이 올렸으니까 이제 내려서 먹을 차례다.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시진핑에 대해서 억지자 요런 상황이 되니까 세계 경제 또 별로 안 좋아지겠는데 요렇게 이제 또 딱 시나리오 형성이 되죠. 묻지마 외도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 DBI텍도 지금 4%나 급락을 하고 있고 반도체, 한미반도체도 지금 많이 올랐다. 너도 5% 내려가. 이러고 있죠. 주성 엔지니어도 4% 삼성전기도 3% 뭐 지금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. 그래서 지금 체감적으로는 지금의 하락이 뭐 0. 몇 프로? 이 정도 수위가 아니죠. 코스피 쪽도 0.8% 내리고 있지만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현대차 기하차 요런 쪽이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엘리젠자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미니정시 2차전지가 크게 올라갈 만한 환경이었죠. 테슬라 크게 올랐으니까 근데 에코프로 형제 잘 나가다가 또 밀리죠. 외인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높습니다. 지금 외인기관 시장 통틀어서 지금 거의 8,000원 이상 매도하고 있는데 오늘 거의 1조 정도 매도할 걸로 예상되고 있죠. 자 요런 환경이 아주 공매도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리고 외인기관 지금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 일단 매도하자. 매도하면서 공매도 쳐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겠다. 공매 많이 쳐놓자. 겸사겸사해서 주가 박살 좀 내고 요런 분위기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H&B 이노베이션도 같이 신현 분위기만큼 3.4% 하락이고 H&B 이런 분위기 대비해서는 그나마 좀 강세입니다. 지금 신안이 매도하고 있지만 한국과 JPS 매수를 해줬죠. 그런 부분이 그나마 하락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공매도가 날뛰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잘 만들어졌고 개들이 그냥 이렇게 박살을 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지금은 시간이 결국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. 이렇게 가다가 지금 다시 밑으로 확 내려버리죠. 이렇게 내려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자, 올리모스 보이다가 오늘 뭐 분위기가 아주 미중 갈등 이런 부분에 또 파울의정의 이런 발언 이거 이제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. 요런 분위기로 지금 아주 박살을 내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. 그래서 뭐 6% 하락한 종목들도 꽤 많이 보이고 있고 현대바이오도 5% 유틸렉스도 지금 5% 올라갔던 종목도 크게 내리고 계속 내리던 종목도 크게 내리고 그냥 뭐 없습니다. DBI 테니스 5%까지 박살을 내 버리고 있죠.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들이 아주 제대로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. 아주 이번 기회에 제대로 공매쳐서 그걸 겸사겸사해서 개미 털기까지 아주 확실하게 하겠다. 뭐 이런 거겠죠. 이 개미 털기라는 부분은 신용미수 요런 부분들 주가 박살내가지고 신용미수된 것들 털어내겠다. 라는 그런 의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시장 분위기상 어쩔 수 없는 분위기답니다. 이거는 그냥 갑작스럽게 나온 돌바락재가 터지면서 시장이 아주 공매도들이 아주 작정하고 내려치면서 리스크 관리를 공매도로 하겠다. 뭐 여론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. 이건 리스크 관리 이런 거라기보다는 공매치고 이제 개인들 바닥에서 매도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바닥에서 매수해서 다시 올리면 되지 딱 그런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분위기에 H변을 그래도 이제 반등을 하려는 그런 것을 보였지만 결국은 역부족이죠. 시장 분위기상 역부족입니다. 오늘은 어쩔 수 없는 날이다.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